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cel과 ano에 먹고싶다! 그 discrimin은 마음으로 rule, gebobby, 비린ол Goal 자막은欢 Mac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보카푸딩 거북알 먹방! 레츠고! 얘는 보카푸딩이라는건데 큐오젤리처럼 이런 꼬챙이로 찔러서 터쳐서 먹는 또 재미있는 푸딩입니다. 큐오젤리하고 보카푸딩, 이렇게 두개 다 풍선 안에 들었어요. 오, 되게 느낌도 비슷하네요. 자, 보카푸딩 터트려볼게요. 되게 터지는거 아냐? 오! 얘는 여기에 뿌려먹는 가루래요.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런 맛이네요. 되게 맛있네요. 오! 맛있어요. 엄청 고급 디저트 느낌이에요. 와! 생각보다 괜찮은데? 약간 그냥 좀 달아요. 자, 한국에도 이런 보카푸딩 같은게 있죠. 거북알 아이스크림 터트려볼게요. 폭발하는거 아냐? 아, 얘는 진짜 겁난다.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오! 와, 진짜 놀랬어요. 와,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철판 아이스크림판을 가져왔습니다. 심란 떨어진줄 알았네. 다시 다시 이제 안 터뜨리고 이빨로 뜯을게요 진짜 무서운 아이스크림이구나 여기다가 포카푸딩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포카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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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됐죠? 오! 근데 금방 녹네요. 빨리 만들어야겠다. 자, 여기다가 푸딩을 톡! 보니언니, 이게 맛있어요. 응? 이게 뭐지? 짠! 짠! 보카푸딩 철판 아이스크림 자, 먹어볼게요. 어떤 맛이냐면요. 버터를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오늘 그냥 자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거북알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거북알만 먹고 자려고 했는데, 어? 보카푸딩이랑 같이 먹어볼까? 해서 또 이렇게 찍게 됐어요. 찍다보니까 또 철판 아이스크림 나오고 이렇게 된거거든요, 오늘. 되게 희한한 날입니다. 뭐 여튼 나름 재밌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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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